T.C. 보고 해주세요 Q. 이번엔 기념을 Natürlich. Q. 이illa? D.C.는 힘을 77%로 무릎을 더 좋지 않나요? Q. 이illa? Q. 이illa? Q. 이illa? Q. 이illa? Q. 이illa? Q. 이illa? 북쪽입니다. 역주행에서 경주행으로 갈아탔네요. 이동말 북쪽 오른쪽 좌선 이용해주세요. 오 역비트 보네요. 그 동물살행기서도 추가해주세요. 오 잘한다. 오 빠지겠다 안 빠지네. 그 이동말 북쪽으로 뭐랬는지 텐섭션에서 북쪽입니다. 어 유선합니다 유선. 이제 리치 여행 방면으로 바이너드 간판쪽으로 빠지고 진행방향 서쪽 서서히 서쪽으로 계속 뛰고 있고 이대로 가서 템플가 쪽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다시 LV 하이웨이 방면으로 입자 도발하네요. 다운타운 로스탄토스 위에 있는 롤럴랜드 텐섭션까지 고속도로 타고 있고 북쪽으로 LV 하이웨이 방면으로 입자 도발하네요. 왜 두 번 하는거 아니에요? 짐.. 네 3시. 오 여기 길로 빠졌어요. 멀럴랜드 내 퀴피 걸렸고 네 다시 짐 조회하던 진흥마양 서쪽입니다. 이제 멀럴랜드 스킬을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이대로 가면 리치맨 나올 것 같습니다. 내려가면 그 매드덕 하우트로 나올 것 같아요. 예 예상대로 부자촌 리치맨 진입해서 자세히 GCP했습니다. 퀴슈맨을 키워내지 말아야겠어요. 이동마양 남서쪽으로 오른쪽인 딜리모어 끼고 있고 딜리모어 가는길 위에 있는 발이 타서 서쪽입니다. 데스크에서 서쪽이고 어허 혼자 자각시켜 걸려. 박스켓이 시도. 박스켓이 걸릴거에요. 앞에 그 예빈님 바로 막아주세요. 제가 빠졌으니까 막아주세요. 박스켓이 걸렸어요. 박스켓이 걸렸어요. 도발한거에요? 아니아니아니요. 출혈자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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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어.. 그.. 놓칠게요. 방금은 차타고 오세요. 방금은 차타고 오세요. 카드를.. 네. 카드를 바깥쪽 두명 더 붙였게요. 너무 빠른데요? 아.. 아.. 페이저가 사야될 것 같은데? 한 명 타고 오세요. 한 명 타고 오세요. 한 명 없어졌습니다. 한 명 없어졌습니다. 아.. 예.. 프리미어.. 프리미어 있잖아요. 시동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봐주세요. 제가 봤을 땐.. 핵범 갔거든요. 클레오.. 시동 걸려있는지 안.. 안 죽었어요. 나.. 안 죽었어요. 저 도망갑니다. 아래에. 도망가요? 네. 안 죽었어요. 아.. 철인 알필. 아.. 다일러님.. 아.. 필러.. 제.. 제.. 스킵 관리해주세요. 아.. 저 도주중이에요. 저.. 시스패닉 같은데.. 한 명 낙사했나요? 낙사했네요. 집에 가서 갔는데요? 좋은 날씨 하셨네요. Q범 보셨어요? 제가 폴리미엄... 다행히나 할거에요 Q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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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스텍션 쪽으로 빠지는 그 누가 안으로 가지 않고 유턴해서 오케이 조심 피터 걸려서 다시 그 왼쪽 그 골목 따라가다가 중고차 판매소 어디갔지? 좌측에 끼고 계속 서쪽으로 그... 구은행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서쪽 아 막장이 매일 쫓지말죠 택원에서 그 취업자 진행 중입니다 그럼 타이어킬 허가된 상태인가요? 네 타이어킬 하겠습니다 지금 IC로 팀스피크 안쓰냐 이러면서 막장인데 저거 저 약간 IC로 호시가 좀 불황이 나는데 신고해놓고 신고 지금 무시하면은 계속 쫓으세요 계속 남쪽이고 그 오른쪽에 구 LSBCT 끼고 있고 구 택시 회사 끼고 남쪽으로 가다가 자가피터 걸려서 계속 남쪽입니다 그 마켓클럽킬 쪽으로 빠졌어요 남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풀어서 좌측에 마켓스테이션 끼고 서쪽 오른쪽에 테니스장 끼고 있고 계속 서쪽으로 타고 있어요 오른쪽엔 차량 판매소 끼고 있고 계속 서쪽으로 로데오로 진입했습니다 좌측에 로데오 호텔 끼고 있고 무털 내려가지 않고 산타마레비치에 있는 놀이공원 입구로 갈 것 같습니다 입구를 지나쳐서 동쪽으로 산타마레비치 하이웨이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 동쪽이고 로데오 4차선에서 산타마레비치 하이웨이 쪽으로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SF 털게이트로 갈 것 같아요 오오 지금 PD 추격전을 방해하고 있고 계속 서쪽으로 지금 LSP 안에서 이탈해 주시는군요 아니 아니 L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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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인 것 같은데 아니 PD 그 헷갈린 것 같은데 현재 리치망 방면으로 올라가고 있고 진행방역 서쪽 방향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리치맨에서 뭐 올렸는데 간판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PD 이탈하라고 할까요?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PD가 추격하는게 검사 프리미엄인데 다른게 헷갈렸나봐요 같은 프리미엄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무성무전에 올렸잖아요 무성무전에 도움 요청했잖아요 지금 무성무전에 도움 요청했잖아요 일러가다 뭐롤랜드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오우 랄라운드에ह한 번 날랍어요 스타드는 좀만씩 조섭되지 않았습니다 오우 촬영엔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왼편에 딜리머어 뛰고 진행방향 북쪽입니다 이렇게 핏 한번 올렸고 2차선 핏이 나오고 있네요 PD가 지금 오른쪽 정면에 딜리머어 뛰고 PD 게임했으니까 그냥 컨바인으로 갈까요? 음 컨바인드에서 진행하고 컨바인드 리いつ 컨바인드 리듬 컨바인에서 너무 잘 프리미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쏘지마요 예빈님 뭐해 타이언들아 해봐 예빈님 지금 일단 이 사람들 막장이고 IC에서 킴스픽 안 쓰냐 라고 계속 IC로 오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타이어킬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영의자 왼편에 블루베리 눈에 띄고 이대로 가다가 SF 설계 시스템으로 지나서 LV로 입힌 것 같은데 예빈님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허가된거에요 지금 여름편에 주행방향 서쪽이고 뒤로 가다가 LV 하위 위쪽으로 아 LV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계속 몇 피트 하네요 현재 LV 군길이 쪽으로 가는 길로 주행방향 서쪽이고 정치기면 마틴 브릿지 정치기면 마틴 브릿지 정치기면 마틴 브릿지 지금 봉카운티며 진행방향은 북쪽으로 틀려있습니다 BK 다시 좀 보내주세요 이대로 가다가 공기지덕으로 빠진 것 같아요 정치기면 타이어만 쏘세요 차량 차체로 해 정치기면 포트카슨 진행방향 북쪽 포트카슨 남쪽으로 지금 포트카슨 마을에서 계속 뺑뺑이 돌고있고 자세히는 GPS 확인해주시고 용의자 차량을 박았습니다 자세히는 포트카슨 마을 포만쪽으로 지금 포트카슨 남쪽으로 남쪽 방향으로 드라이브바이를 하고있는 보안관 차량을 먼저 선두로 서게하세요 네 저희 주코님 차량입니다 네 그 가급적 드라이브바이 아시는 분만 나와주실래요? 어? 핵이네요 네? 용의자 방금 전복될뻔는데 다시 원상복귀했어요 핵이에요 아 그 소비에트 그거 엔딩나서 누르면 와 차량 체력 방금 방금 체력 수비하는거 봤어요? 체력으로 이거 쏠까요? 날 쏘지마세요 와 먼저 이새끼는 죽이세요 조르단 이새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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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쏘세요 저 히슈를 쫓아야 되나요? 히슈 히슈이 바다로 들어왔거든요 하영님 옆에 타세요 드라이브바이를 준비하시고 엠피바이를 눈 위에는 위잖아요 잖아요 어 스프리 i'm a trumpscare mothfucker 치킨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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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